와우, 암막 장난 아니다! 아유, 좀 늦게 끝나셨네. 늦게 끝나가지고, 촬영이. 진짜 깜깜하다. 이 정도면 거의 저희 야광 카메라로... 그렇겠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32살 배우 차서원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상영한 지 지금 11년 차입니다. 이 집에 온 지는 3개월째. 얼마 안 되셨네요. 서원 회원님은 우리 은지 씨 이상형 아니에요? 너무 젠틀하시고, 사실 두 번째 남편 보자마자 내 세 번째 남편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 괜찮아요? 네.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금연경제를 탐내고 있네. 뭐, 뭐야? 온풍기? 네, 온풍기를 늘 틀고 자가지고. 온풍기. 어? 뭐야, 아타비네. 우와. 뭐야? 이게 뭐야? 어디로 가시는 거야? 아, 집이 되게 특이하다. 네. 이거 옷... 야, 진짜 재밌다, 여기. 이거 근데 도배가 안 돼 있고 왜 저거... 그냥 건물 같은데? 이게 뭐지? 어디가 바뀌고 어디가 안 있는 거야? 우와. 다 아니에요, 다. 다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인 거죠, 여기가? 네, 집 안에 이제 2, 3층... 오? 어? 우와. 진짜?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뭐지? 어머, 어머. 이거 기차 안에 있는 화장실에 보통 세면대 저렇게 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더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약간 느낌이 지하에 있는 호프심 느낌인 것 같아, 지금. 옛날에 저런 때. 어, 그래, 많았어. 맞아요, 맞아요. 꼭 가면은요, 거기 열쇠 밑에 그 병따개 달려있잖아. 그래서 저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뚜껑기구 위에요. 웬만한 술집은 나와라. 그럼, 무조건 병따개집. 화장실 인테리어가 되게 힙하네요. 아주 특이하긴 해. 물지로 느낌이 나. 네, 맞아요. 힙지로. 아, 근데. 이거 근데 뜨거운 물을 잘라 그래. 김이 나올 정도면. 야, 얼굴 읽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원룸이 아니셨구나. 거실, 거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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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